새 전투를 차량이 1인 상태로 지정합니다. 정본 수염 존늄 무외 오리 하르콘 마음의 요새 분파 염주 광휘 광휘 광휘도 되게 많이 바뀌었던 카드 아닌가? 마트르시카 마트르시카 공공건뿌 물카도자개 무색 공공지 땅땅땅땅땅 격분 광풍 따따따딴 둔따딴 숭배 광휘 숭배 광휘 소아 알파사이다 휘갈김 회피도약 마키나 휘갈김이 아니다 회피도약이 휘갈김 회피도약 휘갈김 회피도약 회갈 김 마키나 회피도약 워처 워처 카드 풀봐 교훈 전투창과 저거는 지워야 될거같은데 선천히여가지구 근데 연기해서 쓰면 쓸거같긴해 킬각 킬각 아무튼 킬각임 돌려차기 돌려차기 왜 다 쓸까 애매한댐 워허우 주판 대가 엄청 얇은데 주판치자 손절, 교훈, 전투 찬가 찬가야 미안해 넌 쓸모가 없어 금눈 전투 찬구 전투 찬구 쿠쿠루쿠쿠 안녕하세요 쿠쿠빔빵몽 쿠쿠빵몽 교훈강당랑 굿 쌍절곤 쓰레기 이벤트 참 조윈 조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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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조윤 흐어어어어어 교훈각을 못받는 따마루 여기서 죽는거 아님 살려줘 그 대략을 죽여 그 대략을 죽이는걸 그 대략을 죽여 그 대략을 죽여 그 대략을 죽여 그 대략을 죽여 위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대략을 죽여 전등 구슬주머니 안곰죽 만도의 곰죽이 모독강호 됐다 추월 현실집에 역시 추월이겠지? 잠이 사려 하다니 틀린 말은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복실 복실 복실이 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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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휘뿔 복시리 귀여워해주기 아이고 우리 복시리 너무 귀여워 두 장 제거하기에는 돈이 없지 돌려채기 학습 정권수양을 뺄까? 뭘 빼지? 미션 성공 아이 대학원 오지마 수현이 감사합니다 뺄게 있나? 손절도 써야될거 아니야 정권수양이 제일 삼눈을 뺄까? 제삼눈 뺄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내면의 평화 길각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닌거같은 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정 теп가 1뎀 모자란가? 교훈은 몇 뎀이야? 교훈 7뎀 취약이면 9뎀인가? 9뎀이야 10뎀이야 정혼돈 9뎀이든 10뎀이든 못잡는건 똑같구나 이거 잡을 수 있나? 잡는거 문제없겠지 어차피 추억하면 되잖아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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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턴종 잘못하면 뒤짐 회피도약을 쓸까 저원지를 쓸까 회피도약이 낫겠지 룬피라미드 룬피얼불 제거만 하면 된다 이제 여기 제거 여기 제거는 돈이 없겠지만 어서 쪼갑시다. 크로빙빙뽕 지금 모자란게 추월 하나정도 더 있으면 훨씬 쉽겠네. 크로빙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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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가면을 쓴다 미션 왜 없어 주스 싸다 이 집 주스가 싸네 꽝휘 암만 봐도 꽝휘가 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정권사양 버릴까? 정권사양이 더 필요 없을 때 정권사양이 더 필요 없을 때 교훈 숫돌 돌 그냥 돌 아니면 그냥 숫 자 엔트로피 오 가방 행복증탈 병 속에 불꽃 병불에 손절 넣으면 상관 없긴 한데 그래도 안 쓸거야 미갈김 먹자 없네 자리 남으면 부봉 넣으면 되는데 자리가 안 남아 실수 침대 사이 침대 사이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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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잘못 눌렀어 피가 담긴 병 병...병 속의 피 댁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복제합니다. 무조건 추월이지 다 했네 다 했어 아니다 추월보다 저게 남겼다 회피 도약 회피 도약 두 장을 걸 회피 도약 헷갈렸네 회피 도약 도사구팽 교부 굳이 포션 쓸 필요는 없긴 한데 그 아니라미 랩 이사 랩 멘트 랩 다행히 여서 5분 백팔들 그.. 잡나? 잡네 역시 와처 어리석지 않아 왜 달팽이가 와처를 싫어하는지 알 것 같구만 지울 거 뭐 있지? 지울 거 없는데 교훈은 그냥 써서 지우고 모독은 써서 안 지워지니까 모독을 지우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면 광휘 지우던가 지울게 응 내 턴이야 다음에 요새 주판이 있어서 필요 없겠죠 맞아야겠네 심장도 한 대 정도는 때리고 싶을 거 아니야 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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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퍼펙트 하자 맞으면서 돌리자 음 맞으면서 돌리자 응 맞으면서 돌리자 심장에도 근데 관절이 있나? 막대한 연골 손실 영힐 오레알콘 84방어 염주 단 한 번 염주 개쓰레기 실문도 없는 거 물은 벽화되 24개 드림캐쳐 4번 안도라 F상자 주판 1128방어 쌍절곤 27에너지 구급상자 단 6번 글도 구상 덕분에 가방 14장 들어 장화영 장워시는 왓처 띠띠띠띠띠띠 심장 때문에 완넘을 못했네 슬퍼구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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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구멘